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일어 문제를 다 풀어봤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독일어를 접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난이도로 보자면 당연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에 해당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기본기가 얼마나 잡혀져 있는가 다시 한번 자문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수님하고의 어떤 문법 자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배우셨던 분이라면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그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의 분포도 같은 경우에 3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세하고 장음 단음을 제가 좀 더 세부화적으로 1, 2번 문제였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에 액해 발음이 나왔을 때 강세가 어디 나와야지 그 뒤에 자음이 몇 개지 그랬을 때 예외 같은 경우 그 예외적인 표현들은 제가 다 또 다른 쪽집게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니까 그거 이제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또 장단음 나왔을 때 그 장단음이라든지 강세가 나오는 거 특히 그럴 때 이제 모음의 숫자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발음을 계속해 보시면서 너무 이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포테이크 하는데 아포테이크 아포테이크 다 맞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포테이크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인테레싼트 아 여기서 모음이 어디에 정확한 강세가 오는지 보시기만 한다면은 두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 것이고요 자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말씀드린 이게 3, 4, 5번의 문제는요 동사 형용사대로는 부사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어휘를 이런 것들은 최소한 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내가 너는 요거를 사용해도 되겠다 사용하다는 베노츈 동사는 많이 쓰고요 심지어 이런 베노츈 동사가 저렇게만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면 괜찮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일텐이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1, 2, 3번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공동으로 쓰이는 동사 이럴 때는 동사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할 때는 유지하다 약속을 지키다 할 때도 쓰는 거고요 그렇죠? 내맨 동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동사가 여러 단어 어떤 여러 뜻을 갖다가 함유했을 때는 각각의 어떤 문장에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화는 종전이 16개에서 20개인데 저는 회화가 20개씩이나 나왔으니까 회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런 것들은 이제 문법이라든지 강세 그런 문제에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한 15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번, 2번, 3번은 다 문법 문제 어떤 강세라든지 발음 문제였고 27번 같은 경우는 아까 문법이었잖아요 22번 같은 경우는 관용구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더라도 관용구 같은 경우도 회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다이알로그는 민수님의 회화와 관련된 그런 강의만 들으시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꼭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는 두 문제를 보지만 마지막 20번 같은 경우는 아까 소피의 자기소개였잖아요 자기소개도 하나하나 보면 광고와 관련된 건데 이때 광고는 휴가, 아까도 보셨잖아요 우월라옵, 독일 북쪽에 있는 엠슬라든지 거기에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보셨으면 휴가라든지 아니면 축제, 파티가 언제 열릴 것인지 등등의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나중에 기차의 출발과 도착에 관련된 그런 광고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과거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간과 관련해서 몇 시에 출발, 몇 시에 도착, 도착이면 안쿰프트다 그 다음에 아트파트는 언제다 이런 문제들을 다 광고와 관련해서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강좌에 다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고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주 싼 가격으로 샀다는 것에 사과 하나랑 계란 하나를 살 가격 근데 그 밑에 부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Das bedeutet? 하면서 Ich habe die Tasche sehr günstige Kaut günstig란 말이니까 거기서 벌써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günstig란 단어를 시험을 준비하는데 모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2, 3년 준비하시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알았죠? günstig, teuer, billig, teuer 이렇게 하듯이 자 그 다음에 독해 문항은 이제 4개 문항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뭐 어떤 추세라고 할 건 없어요 4, 5개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냐 독일 문화, 축제, 그 다음에 어떤 명소 국가, 웨스터라인시, 도이치란드 디슈라인스에서의 어떤 도시 도시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법에서 이번에 나왔던 거 하벤과 사인, 뭐 사인은 3이 아니고 사인, PP에 관련된 거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제기대명사와 소유관사의 표현들 아까 제기대명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기는 기본적으로 사격이 많지만 그 안에 사격의 보충화가 있을 때는 3격으로 양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관사, 소유관사를 지나치면 우리가 소유대명사가 된다는 거 또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명령법이 항상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의 올바른 쓰임이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것도 3, 4격의 지배 전치사에서 그 3격, 4격을 잘 쓴 거야 관사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는 좀 안 나온 게 형용사, 어미변화 같은 거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건 이제 수능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형용사, 어미변화는 상당히 우리에게 강변화, 약변화, 혼합변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미변화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3, 4격 지배 전치사의 유무와 쓰임과 그 다음에 시간적 전치사 아까도 아니냐, 인이냐 그런 차이 있잖아요 아까로 인은 뭐였어요? 주, 월년, 세기와 관련된, 계절과 관련된 긴 시간이지만 또 내가 10분 뒤에 올게 인스인 민우튼 비니시다 아까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도 문제를 보시면 27번에서 30번인데 저는 이번에 난이도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30번은 우리가 문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민사님이 아마 이번 수능에 이것이 나오실 것이다 그래서 수능 예상문제는 제가 2024년에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본다면요 회화는 마찬가지야 일상질병 가족은 저번에 제가 10월에 모평회 때 예측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회화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회화자,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내가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는지 아까도 여러분들 너 숙제했어? 엄마의 질문에 네 숙제 너무 쉬웠어요 그러면 수학하고 독일 것도 다 했어 이게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다면 저는 여러분들 당연히 믿죠 근데 아 여기서 실수가 있었어 그 얘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 회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적어놨고 독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인물, 명소, 축제, 문화 이런 거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에는 뭐 이렇게 켈륜의 카니발 축제 두세 번 나왔었고요 독일의 벨린에 있었던 실베스터 축제 12월 31일 이런 걸 통해서 축제라든지 어떤 명소 하면은 독일의 브랜덴보호가 투어라든지 어느 성을 갖다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유명한 거 그래봤자 언제 언제 지어졌고 지금까지 어떠한 뭐 그런 거 독해 같은 거 자세만 읽어보시면은 실수만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맞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갖다가 시험대를 예상한다 그러면 노란색이 이제 제가 이제 새롭게 쓴 건데 이제 과거, 과거 분사는 제가 저번에 10월달에 써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제 과거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레이슨 하면 아까 저 겔레이슨 나왔잖아요 과거 뭔지 아세요? 모르신 분들 많아요 라스예요 여러분들 아일라덴 하면 초대하자잖아요 라덴 동사의 과거 뭔지 아세요? 루트예요 루트 파렌 동사의 과거도 후어예요 여러분들 에센의 과거는 아스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다? 그럼 선생님 다 처음부터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늦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도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아마 체크해 보시고 한 다음에 한번 시험 치르시고 과거, 과거 분사 그 다음에 기본품사의 의미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여러 의미로 사용될 때 그 다음에 동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형용사 중에서 샤프 있잖아요 이 샤프는 예리하다는 뜻이에요 칼이 예리할 수 있고 음식이 예리하면 뭐예요? 맵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아주 예리한 사람 이렇게도 썼었어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왔었지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형용사 하나도 아주 약간 색다르게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들은 저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동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트라겐이라는 동사는 착용하다도 되지만 착용하면서 옮기다라는 동사 이렇게도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어 이건 내용이 어렵네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동사지만 아주 포괄적인 이런 동사들은 그 뜻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동사, 형용사, 명사 명사는 단어가 하나겠지만 그렇죠 아까처럼 위반학퉁 이러한 기본품사의 정확한 각각의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 특히 제기동사 같은 경우 아까 sich interessieren für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sich 3격의 so again machen um 4격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염려하다 이때 전치사 um 4격에 대해서는 질문이 안 나왔잖아요 그 um에 대해서 또 외우는 거예요 ich bitte dich um 4격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소유관사랑은 달리 명사가 없는 거 그래서 나는 자동차 한 대 갖고 있어 너는 없지? tu has kein auto 내가 너에게 내 거 줄게 ich gebe dir mein auto 빼고 minus minus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명령법 아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n변 아까 보셨잖아요 fragens bitte einen politisten 특정하게 남성 명사에서만 나오는데 어미가 무엇이냐 아 student와 같은 거 a로 끝났을 때 nefe 조카 mein en nefen 내 조카를 사랑하다 ich liebe mein en nefen 왜 그럴까요? n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사나 또 형용사 있잖아요 형용사에 명사화 되는 거 뭐 형용사가 명사화 되는 거 독일인 할 때도 대아 도이체 하는데 왜 애가 들어올까요? 대아 도이체만 해서 아 형용사의 명사화 되면서 그 형용사의 어미 정관사였을 때 약변하느냐 부정관사였을 때 혼합변하느냐 무관사였을 때 강변하라느냐 그런 걸 잘 보셔서요 독일인들을 했을 때 우리가 도이체니 아니라 도이체를 쓰잖아요 아무 관사가 없을 때 왜? 비니까 정관사 어미 변화하는 거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초급부터 다시 첫 걸음부터 다시 한번 보셔서 보시면은 아 형용사 어미 변화 저 이해가 갑니다 라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특히 민쌤이 강조하는 거 알 같은 거 나올 때 얘가 모둔데 얘는 정관사로이기 때문에 알 내 킨도 하면 모든 친구 모든 아이들 어떤 아이들 모든 좋은 아이들 할 때 얘는 형용사처럼 해석은 되더라도 굳이 똑같은 형용사 어미 변화가 아니라 정관사니까 약변하 뭐야 알 내 구텐 킨도 나온다는 복수의 1격과 4격이었을 때 저런 것보다 아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군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보시면서 이번 같은 시험에서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색다르게 50% 이상이 더 어려워지거나 그러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또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 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어휘에서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고 좀 더 높은 어휘를 하나하나씩 제 강의 안에서만 공부하시면은 더 새롭게 나올 단어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이제 수능 여러분들 잘 치러내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 들려드릴게요 Feel Glück 하면은 많은 행운을 그런 뜻이에요 행운 많이 빌게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